여러분 대박사건이에요 저희 엄마가 역사선생님인데 다른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 지금 창덕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모르잖아요 여기 뭐가 뭔지 근데 엄마랑 선생님이 막 아 어디몬이라고요? 알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막 어디몬에서 어디로 가고있대요? 아 어디몬 중간쯤 어디몬에서 만날게 아니 근데 하나 좀 못 들여 듣겠는 거예요 어 정말 신기하죠 그쵸? 지금 선생님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가보죠 어딜 간다고요 그래서? 네 너무 중요해요 여기는 아저씨